북한의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테러를 벌이는 상황에 대비한 민관합동훈련도 실시됐습니다. 김정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테러범들이 나타났습니다. 폭발물을 설치하고 시민을 인질로 삼았습니다. 신고가 접수되자 특공대원들에게 출동명령이 떨어집니다. 현장에 도착한 특공대원들과 테러범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집니다. 특공대원들은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. 119 특수구조단이 사상자 후속 작전에 투입됐고 경찰 폭발물 처리방과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이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. 이번 훈련은 지하철역이나 공항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수방사 특공대원들과 경찰 112 타격대, 119 특수구조단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골든타임 내 작전을 성공시켜 단 한 명의 군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군은 북한의 화생방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신형 화생방 정찰차 생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SBS 김정인입니다.